자 원샷플레이 야마모토 걸렸나요? 결과는 드럼! 보조 비터! 지금은 야마모토 선수 당연히 쏴야되고 당연히 지원을 줄 알아요 1대1로 가나요? 스텝백 거룩토는 석점을 벌어집니다 야마모토 마이! 벌써 본인은? 그대로 던지는데요 마무리합니다 원맨 쏘고 공 다시 뒤로 나옵니다 야마모토의 석점! 드러 갑니다 오른쪽 손으로 갑니다 드러 가는군요 야마모토 마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패스였군요 마무리에는 석점을 던지는데요 야마모토! 드러 갑니다 살짝 건넵니다 그대로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야마모토 핸드업 상황에서 바로! 지금 또 4대3이에요 석점을 던졌어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야마모토의 석점! 가볍게 흘러났습니다 다시 받았어요 또 던집니다 결과는 곧! 갑니다 터집니다 상당히 디펜스도 터프해요 야마모토 마이! 석점! 첫 번째 석점! 지금도 비! 야마모토가 그대로 던집니다 드러 갑니다 샹클락 7초 정말 먼걱인데요 오! 야마모토 스티를 노려봤습니다만 공간이 열립니다 야마모토 야마모토 마이! 100%의 석점 성공돌입니다 수출이 되지 않는 상대 People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죠 공을 여러 사람이 만져 보고 던지는데요 야마모토 마이! 오늘 경기 시작 3대2 걸렸어요 지금도 야마모토 성공합니다 선정 포기 지금도 시인 선수가 걸린다고 하면 야마모토 빠져나오면서 던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AI가 수비 좋아요 4초 남았습니다 쫓기면서 울리는 야마모토 야마모토 박스아웃이 안됐어요 지금 조화모토가 넘어졌는데요 왼쪽 무릎쪽을 잡고 있어요 박겨민 선수 웨가골킹아웃 크게 봅니다 야마모토 걸렸나요? 성공합니다 정말 AI같은 석정이 터집니다 7개 야마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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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그리고 석정 시도 들어갑니다 야마모토 3포인트 정확하군요 지금 수비잔맹이 공급잔맹에 수비가 분명히 몰렸죠 야마모토에게 오픈을 줬는데 이 선수 코너로 나옵니다 야스마 컷인 컷인 삼각패스 연결 골댁 클럽 5초 페인스도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졸급을 찾고 있는데 외곽쪽이고요 먼거리 드리프 아! 이럴 수가 있나요? 70 대 6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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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회는 달라진 박신자컵 아홉 번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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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대회